안녕하세요. 대주동 피부관리 전문샵 미피부관리실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미피부관리실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피부를 더욱 아름답고 생기있는 피부로 만들어드리는 맞춤 피부관리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샵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원하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케어해드리며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